오늘 출품업체 VR쇼 그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템 시스의 신차 세모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템 시스의 신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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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상용 전기차 출시 세고 T로 라인업을 강화하여 물류 실행을 공략함과 동시에 승용 세고 시스템 리스트를 통해서 초소형 전기차 택시를 공부해야겠습니다. 보시는 로드맵과 같이 프로덕트 지수기에 따라 편의 사양, 안전 사양, 그리고 미래 기술 개발에 게으리하지 않고 자동차 메이커로서 책임을 다한 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